저희 오상헬스케어는 상장 이후에도 연속협단기 측정기 개발, 며적진단, 전자진단 분야에서의 신제품 개발, 현지 생산을 위한 글로벌화학, 현지 생산을 통한 글로벌화학, 다양한 신사업 투자 통해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단순히 상장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상헬스케어의 비전과 가치를 인정받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려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겠다고 임주권과 함께 약속드립니다.